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자리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대충 예상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종전선언 반대한다면서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니 부작용이 크니까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시민들이 싸움 끝내자는 게 종전선언인데 안보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계속 싸우자는 거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안보의 뜻은 알고 저렇게 떠드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만 때리면 그게 다 본인 표가 되는 겁니까? 설령 일시적으로 그런 표를 얻는다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이어가는 겁니까? 국민의 힘도 진짜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도로 한국당, 노인의 힘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보가 싫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모든 걸 반대하면 그게 다 진리가 되는 겁니까? 주종관계로 전락했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이 말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처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긴장 상태로 가고 북한은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군인 장병들 불안해하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전쟁 걱정은 기성세대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저렇게 청년 청년 타령하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전혀 모르고 저런 식으로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윤석열이 아는 것도 없고 해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 모든 걸 뜯어 고치겠다는 식으로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장난도 정도껏 해야죠.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왜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거겠습니까? 답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히 전쟁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일정만 보더라도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씨는 저 보세요 저 거만한 거 윤석열은 저렇게 상석에 떡하니 앉아서 자기가 무슨 검찰총장입니까? 무슨 황제입니까? 오늘 기사로 70년간 참전용사에 고마워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어제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대사관이 한국전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 행사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한 건데 어느 때보다도 참전용사들이나 유공자분들 예우하고 계속해서 신경쓰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지난 2019년 당시 사진인데요. 6.25 전쟁 69주년을 하루 앞둔 날 역대 정부 처음으로 한마디로 최초로 국군과 유엔군 참전유공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저렇게 오찬을 가진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췄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 앞에서 보시다시피 무릎을 꿇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시고 반면 이 오만방자한 쩍벌남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을 대선 후보로 내는지 국민의힘도 오죽 인물이 없었으면 저렇게 기존에 준비하던 당 후보들 다 떨어뜨리고 윤석열이 저렇게 주목을 받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 국민의힘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정당이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마다 저렇게 망신만 당하고 준비도 전혀 안 된 인간이란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간한테는 절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함을 담아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민주당에 잘못이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외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유해를 전용기 좌석에다가 모시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 보세요 저거 바로 광대뼈 아장나는 거 아닙니까? 군대도 면제예요 이 사람은 게다가 김문수입니다 이것도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보수 뭐 안보 타령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서글플 지경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안보 타령하는 겁니까? 오죽하면 개그맨 강성범씨는 대선 지면 나라가 박살날 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또 언론에선 옆에다가 비교할 수도 없는 인간을 갖다 대고 있는데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고요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저 진씨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한 여러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권호수 회장을 상대로 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일 후에 구속심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권호수의 신병을 확보해서 횡령 배임 등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이로써 김건희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씨는 또 어거지로 정쟁화 시키려고 하겠죠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수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발족해서 패밀리 비즈니스 검증하겠다 이렇게 대응에 나선 겁니다 모든 의혹들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외로도 지금 손준성, 김웅, 한동훈, 윤석열 여기에 관련된 사건도 매우 매우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오후 단독으로 손준성 보낸 고발장 자료 검색 20분 전에 손준성과 부하직원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인간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까? 오늘 공판에 출석해서 검찰에 PC 압수수색은 위법이고 증거능력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검찰이 저렇게 자기들 멋대로 결과를 끼워 맞추고 과정은 5만 가지 위법행위를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두냐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아니었으면 공수처도 검찰개혁도 시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인간이 대통령 보는 꼴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